채리빌레 채널 좋아해줘? 구독해줘? 채리빌레 채널에 입장하셨습니다! 미래! 채린! 릴린! 타! 안녕하세요! 채리빌레입니다! 오! 맞았어요! 우리 왜 이렇게 인사 잘해요? 모르겠어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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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채린 씨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인싸 플레이잖아요 이제 VR 체험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확실히 저희 팀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우승을 목표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사실 여기예요 그냥 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실제 롤러코스터랑 진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이거 타보고 싶은 사람 손! 당연하게 되게 다들 손든다 언니 이건 제가 타야죠 제가 타야죠 제가 타야죠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 이런 거 3세판이죠 가위바위보!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릴리 네가 타야지 오케이 릴리 당첨! 여전사다 여전사 가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재밌겠다 릴리 씨 뭐지? 타기 전에 파이팅 외치고 와볼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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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고고만! 아! 고고만! 고고만! 오우...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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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서운 발색인거야? 반응이! 반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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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타본 소감 말해줘. 아! 아! 여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어. 아! 아! 네!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재밌는데.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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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린씨. 릴린씨가 더 웃긴 거 알아요? 이건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인싸들만 한다는 가장 유명한 게임이죠.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케이크를 먹어도 되고 돌아가도 되는 게임인데 저희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면 대결을 키우도록 할까요? 아! 또 저희 팀 하면 대결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기 되게 무서운 거. VR 체험하는 거. 아! 아 그건 아니죠! 무서운 걸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치겠죠. 그럼 일단은 린린이가 먼저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막내니까. 오케이. 됐어요? 스프레이트. 할거야.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렸는데? 생각보다 리얼한데? 오! 나! 오! 왔어요. 오! 오!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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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요. 언니. 이거 무슨 말일까요? 케이크. 어머 어머 난상탕이 됐네? 딸기 케이크. 하나. 둘. 아아아악! 아악! 오! 으아아악! 케익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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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개 먹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어렵구나 아 괜찮아요 4개 먹었어요 4개 생각보다 그냥 잘하는데요 케이크 4개 먹은걸로 릴린씨는 바로 하면 돼요? 네 올라가면 케이크 있어요? 네 밑에 근데 이거 좀 이상한 이거 좀 이상한 으아악 우와 이거 어떻게 가요? 아 잠시만 진짜 1 1 2 2 3 4 5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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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언니, 언니 죽었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언니. 내가 봤을 때 너가 꼴찌야. 일단 언니부터 해봐요.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니 잠깐만 나 하지도 않았잖아 나 죽은 거야?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다시 가볼게요 오케이 하지 마 야, 박채희 너 어디 이러지? 유닛이에요. 어차피 너 하기 싫어가지고. 나 귀신해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외쳐봐요. 아 나오지 마세요 진짜. 어떡해. 아 너넨 진짜 하지 마라. 아 너넨 진짜 하지 마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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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끝났나? 자 이제. 눈 감쪽으로 돌아오시고요. 아악! 아악! 아악!